우리의 대화가 있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우선이 생각하는 것은 매일을 먹사한테 먹사는 게 아니라 소원을 맞춰야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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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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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이 청축 이리 와 왜 현아 저를 PAL año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옷 아르바이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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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하하에 차단 루가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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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루가다 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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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